오늘 일참 선거학교가 어떤 입장이세요?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가 없나요? 어떤 거 인지하고 계신지? 피해 보상 다 마쳤고요.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?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.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. 자신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방금 언급하신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? 하나하나 짚고 갈 게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조금이라도 이 자리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.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.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고 있는데 제가 가는 길을 듣기 위해서 혹시 이쪽에 붙여 있는지 못하고요. 혹시 안 붙이네. 그래서 housekeeping 다섯 Squadron으로 말씀해 주신 예anno 많습니다. 확인 감사합니다. ize